그치 이거지 흐흐흐 돌릴 수 있죠 이거랑 똑같이 맞춰야되나? 뭐야 예?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월형입니다 호호 Welcome back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네 여긴 쉽죠? 아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하자면은 내가 동생하고 차타다가 사고를 당했어 사람 앞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 피하려다가 나무에 박았나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로 정신을 잃고 이상한 주택에 갇혀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퍼즐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문이 열렸죠 아 미쳤다 근데 여기 오 열리고 어 이거 잡을 수 있고요 문 안 열리고 여기에서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 망치다 자 누구 앞에 나오면은 그냥 툭팩이 까버리는 거야 오케이 결국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 뭐야 여기 방에 하나 더 있어 음 문 닫혀있죠 아 여기도 문 닫혀있죠 여기 열려있죠 로딩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온다 이거지 안 움직여 우리 집 도서관이라고? 뭔 소리야 근데 우리 집이 아니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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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나아진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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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리 뭐야 뭐야 깜짝이야 또 뚝뚝뚝 그쵸? 그를 위한 게임의 장소니? 날 가지고 노는건가? 어 뭐야 이거 문 막히진 않았네 다행히 어이씨 어이씨 여러분 호신용 무기 하나씩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뭐지? 이 책은 스카크에게 읽었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저에게 읽었을 때 그를 지켜놨을 때 헉 그를 지켜놨을 때 그를 지켜놨을 때 그를 지켜놨을 때 정말 정말 일단 일단 아이고 음 똑같은거 또 들려주죠 필요없죠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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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무기! 후! 어! 어 휴 편안 뭐야 이거 하나 더 있네 어? 오 어 아 뭐야 이거 또 있다 어 오 저 멈추기 때문에. 저 저 시원하지 않았다고. 저 저한테 안 보이지 않았다. 저 진단해. 가만히 가져라. 꺄이. 내게 매사에 부정적이신 분이네. 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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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나갔어 어머 이 사람 이상해 필요 없죠 어 뭐야 오 열 수 있네 어 잠깐만 열어봅시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 활동 범위 한계가 있어 그치 이거지 흐흐흐흐 돌릴 수 있죠 이거랑 똑같이 맞춰야 되나 뭐야 예? 어 아니 아니 여러분들 이겁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퍼즐을 푸는 방법은요 범인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.. 죄송합니다 그렇지 열어 뭐야 이거 아버지가 여기에서 어른들 여행 이후에 여기에서 계속 일어났는데 항상 하.. 음? 와우 아직 여기 모든 이 년이 그니까 나랑 똑같은 집인데 그냥 다른건가 뭐지 아 파워가 없대 아 파워가 없대 그러면은 파워를 넣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진짜 한번 한번 때릴때마다 너무 무서워 어 뭐야 그렇지 열어야지 아니 아니 뭐 이렇게 많아요 아니 개빡치네 자 넣어봅시다 이거는 뭐 쉽죠 아이고야 뭐지? 오 됐다 그렇지 음... 나머지 어디있죠? 저기요 뭐야 아이 더 있을거야 방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어 전화기다 여보세요 일뢰구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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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밖에 있을리가 없는데 분명히 더 있을텐데 어 잠깐만 이거 따로 바꾸는거야 어허 그렇구먼 그게 문제였어 기다려봐요 이게 주어진 걸로만 해야되네 됐다 됐다 이제 돌아가겠지 안돌아가네 싫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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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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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케이 들어 봅시다 오 뭐야 대박 대박 아무것도 흠 그 레코드 콜렉션이 있어야 돼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찾아봐 레코드 머시기 뭐여? 이거 없었지 아무것도 아 아 도서관으로 가래 아니 여기서 찾으래 여기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됐다 그렇지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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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사랑하네 아저씨가 짝사랑하네 짝사랑하네 아저씨가 뭐야 그 그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정신이 나가버린건가 어 어라 뭐야 클로즈 유어라이즈 F5 그렇지 이거구먼 5번에 F 자 봅시다 그렇지 나왔다 자 들을 준비 감상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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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을 준비 감상준비 아무것도 안들리는데 아무것도 안들리는데 갑자기 살려 저 뭐 이런거 아니야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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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오네 뭐 어쩌라는거야 자 댄스 추겠습니다 댄스 기다리는 동안 댄스 사교 댄스 예 아니 아니 이런샤 뭐 어쩌라는거야 어 뭐야 총이잖아 어 총 야 야 총 내놔 총 야 에이 케이가 있어 야 내놔 야 아니 안주어져 아니 총이 있는데 총을 죽지를 못해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문 닫고 문 닫고 이러고 어 뭐야 하 이걸 어떻게 아냐구요 이거를 싹 이거를 이걸 어떻게 아냐구요 저기요 이것 때문에 몇시간을 내가 어 하 괜찮아 그 덕분에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 그 이 어둠에 익숙해졌어 아 노래는 좋다 근데 어쩐지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 저기요 어 어 뭐야 아 왜 싸우세요 아 왜 싸우세요 으니 저거 이거 다 저거 무설 쩡 으니 그래서 이거를 뭐 열린다 개꿀 아아아아 여기 거기구나 어 열렸다 문 그치 이거를 이걸 어디다 꽂아야돼 여기다 여기다 꽂자 그렇지 이제 뭔가 좀 진행되는 느낌이네 어 뭐야 이거 어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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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난, 난 재밌는 아 그게 극혐이다 야 이거 진짜 퍼즐 난이도가 진짜 진짜 부숴버리고 싶네 님아 한 대 맞으실래요? 착착착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착착 뭐야 사라졌어 뭐야 사라졌어 자 어 하 집에 단편이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이거 다 끼워놔야 돼 그니까 이거랑 비슷한 퍼즐을 4개씩이나 풀어야 된다는 거지 개같은 퍼즐 자 다음 거 풀러 갑시다 어딘가 있겠죠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